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패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키보드 마우스 설정 들어가시면 키보드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감도와 편집감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평소에 돌아다니던 일반감도하고 건설, 편집감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하고 건설할 때만 감도를 늘려줘가지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3월 29일 24.10 패치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부활절 기... 어... 그래 어떤 게 패치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먼저 부활절 이벤트 같이 진행이 됩니다 부활절 이벤트로 이제 퀘스트가 쭉 나올 텐데 퀘스트를 깨시면은 여기 있는 보상을 얻으실 수 있고요 로딩 화면에다가 그리고 나중 가면은 그 곡괭이랑 글라이더까지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념으로 필드도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긴 닭들이 나오는데 이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치우 달걀이라고 먹으면은 순간적으로 피나 보호막이 10이 차요 그 뒤에 서서히 홀짝 효과로 22차에서 총 32차는 달걀과 달걀이 있고 럼프 달걀은 이제 저중력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체력도 회복시켜준다는데 어... 이거는 체크를 못했네요 체력도 회복시켜주는데 치우 달걀만 체크해서 이거는 아마 10 채워주지 않을까? 네 어쨌든 조금의 체력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 달걀은 먹을 수는 없지만 금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벤토리에 넣을 수 없고 그 필드에 보이면은 바로 까서 금괴를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걀 발사기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달걀 발사기가 나왔는데 빌드 제로에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건축을 못하는 빌드 제로에서는 괜찮은데 얘가 이거 녹화 따기 전에 빌드에서 한번 써봤는데 잘 부서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빌드 제로에서는 추천 빌드에서는 비추천 그리고 이거 황... 전설 전설 달걀 발사기를 얻을 수 있는 현실 증강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 증강이 하나 둘 셋 넷 개가 추가되는데요 그라인드 레일 전사라고 이제 메가시티에 있는 그라인더를 타거나 진라인을 타면은 체력과 보호막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폭풍 속에서는 제외고요 그리고 2판 4판 충전식 산타총은 화승권총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화승권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엄청 기쁘시겠네요 화승권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전사 수용 중에 체력과 보호막이 재생이 됩니다 이동 속도도 상승한다고 하네요 근데 폭풍 속에서는 제외라는 점 그리고 게임 시간 피자 파티 하나와 처그 스플래시를 지급합니다 이게 아까 봤는데 3개 정도 지급해 줍니다 힐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더 화끈한 액션으로 뛰어듭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NPC들의 능력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 전문가는 고용을 하면은 저격소총으로 막 쏴주면서 주변 적과 상자를 표시해주고 중무기 전문가는 고용을 하면은 이제 폭발물로 폭파물을 던지면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어떨지는 한번 나중에 고용하면서 한번 익혀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급 전문가 사냥가 지원을 자원을 떨어뜨립니다 참고로 빌드 재료에서는 자원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응급처치 전문가 처그 스플래시를 사용하여 체력과 보호막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0 이상으로 레벨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추가 스타일 형태가 공개가 되었어요 이거는 배틀 포나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패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키보드 마우스 설정 들어가시면은 키보드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감도 편집감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패드만 평소에 총 들고 다니는 감도 있죠 조준하지 않고 평소에 총 들고 다니는 감도랑 편집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감도를 다르게 할 수 있었어요 일반 감도하고 편집감도하고 패드만 근데 이번에 키보드하고 마우스도 그렇게 평소에 돌아다니던 일반 감도하고 건설 편집감도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하고 건설할 때만 감도를 들려줘가지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패치입니다 이거는 선택지를 넓혀줬기 때문에 에픽 갓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한번 만져보면서 감도를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빠른 게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빠르게 배틀 패스가 아니지 패치노트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다들 바뀐 포나 재밌게 즐기시고 그리고 구할질 이벤트 깜빡하지 마시고 퀘스트 다 깨셔가지고 보상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녕 저는 내일 오후 5시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